그러니까 해감을 뜨는 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 팀은요. 더운 유빈낸! 자, 가볼까요, 이상우 씨? 이게 경우의 수가 있죠.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잘 먹으면 좋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모르겠나? 어어어! 아리까리. 모르겠나. 제발. 사실 표현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우 씨가. 응? 도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네. 재훈 씨가 강생을 잘하고 있어요. 잘 봐요, 유빈이 형. 지금 뭘까요? 저, 저, 저.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아, 이거. 생긴 건 멀쩡한데 왜 저러는 거야?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칼국수? 아! 칼국수? 아니, 이게 뭐야? 라면, 꼬불꼬불하다고. 오! 오! 아!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상우 씨. 대신 표현을 하셔야죠. 야, 이거 잘할 거야? 네. 어디 가세요?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어딘가 뭐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 아, 잘해. 아, 잘해. 아, 잘해.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 야. 어, 야.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운 것 같아요. 이 코너. 아, 맞았어. 야, 이거 진짜 알면 내가 인정. 잘한다. 나 알아요, 아빠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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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알겠죠? 하나. 둘. 셋. 모델. 예. 모델. 예. 모델. 예. 잘했어요. 저희 팀. 믿음 리원. 예. 파이팅. 파이팅. 네. 이종용 씨. 네. 이종용 씨가. 이야. 잘할 거야. 야, 저. 아,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야지. 혼자서 어떻게 그래. 이야, 저래가지고. 아, 나간다. 어려운데 이거. 되게 단둘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답으로 안 들어가네. 너무 좋아요. 오. 아. 그렇지. 이야, 아빠 보다 낫다 설명이. 이야, 미팅 미팅 좋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어머님. 자. 아, 어머, 어머.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야? 뭐예요, 뭐예요? 하던대로 하세요, 믿음이 하던대로. 아주 좋아요. 오케이. 사니크. 사니크. 그렇게 하니까. 아니, 아니요. 시어리드 같잖아. 오차님도 그렇고. 자, 하나, 둘, 셋.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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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강강술래. 어떻게 했어요? 뭘 좀 긴게 해. 강강술래 가도 자기가 하세요. 무슨 몇 번씩 치고 말이야. 아, 잠깐만 우리 할 때 한 번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싹 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이준용 씨 네 우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는 에헤이 이야 잘한다 어이구야